737회가 목이 안좋아서 봉곤했습니다. 737회가 홀이 4, 2, 3, 3, 4, 2, 3, 3 이런식으로 거의 비율이 절반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반으로 계속 흐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song777.tstory.com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73742738337394273033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쌍박취는 하루 되십시오. 아 진짜 계속 감소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다음에 또 방송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